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의 목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비리수사 방해에 있습니다. 한 농객의 전국을 찌르는 촌철살인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어차피 언젠가 조사실에다 피의자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급해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논평에 대해서 그런 날이 과연 오겠는가 더 물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겐 그런 날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들이 이제까지 해온 말이나 주장은 거의 대부분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점입니다. 민주적 통제니 어쩌니 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검찰개혁은 그저 권력비리수사 방해를 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검찰개혁 운운하고 주장하는 권력의 핵심부 사람들의 말들을 들을 때면 우스강스러운 또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상식이나 양식이나 양심에 비춰볼 때 무리한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오래오래 갈 것이다 라는 판단하여서 무리하고 위법적인 일들을 예사롭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판단이 맞아 떨어질지 아니면 그들이 판단의 한순간에 파탄이 나고 결국 무더기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략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경험에 미뤄볼 때 참과 진실을 언제까지 가둬둘 수 있는가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거짓과 윗수는 언제까지 꽁꽁 숨길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사실과 참이 언제쯤 만천하에 드러날 것인가. 그것이 결국 문제입니다. 검찰개혁만 보더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채널A 사건으로 한 검사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전 방법을 다 사용하고 검찰총장에게 모욕을 주고 이제는 감찰권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인만 열면 떠드는 검찰개혁은 결국 자신을 향한 비리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참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조합하면 결국 거짓과 위선이 밝혀지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사실과 참이 드러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숨겨야 할 것들이 밝혀지면 그들은 피의자 신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한 논객의 주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전략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 엄련한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뿐만 아니고 본능적으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분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무리한 조치들을 다 취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아우성을 치고 비판이 온 세상을 메우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집권 세력들의 숱한 무리수들이 바로 그런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헌을 고쳐서 성추문 의혹으로 물러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직의 선거에 임할 후보를 선택해 선거에 임할 그런 계획을 갖고 대국민 약속을 파괴하고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당 당원들의 투표율이 불과 26%에 지나지 않았고 이것은 형식요건으로 밀어볼 때도 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참여율입니다. 그런 당혹스러운 결과를 놓고 천년들에게 또 말을 꾸밉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을 뿐이다. 21%는 21만 명을 말하고 이것은 열렬 친문 세력들이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들이 자주 의지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무리수가 선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략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모든 조치를 앞으로 다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들, 사회로 총선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들, 그것이 무엇이든 더 강한 무리수가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전례가 없는, 관례가 없는, 설례가 없는 그런 조치들이 집권 여당을 통해서 행해지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을 숱하게 볼 것입니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다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